서초구 치매 안심모델 하우스입니다. 내부에는 일반 모델 하우스와는 다르게 모든 수납장과 물건에는 글씨와 그림, 스티커들이 붙여져 있는데요. 치매 환자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외출할 때 어르신들이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만든 의자인데요. 손잡이를 만들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만든 지지대가 눈길을 끕니다. 모델 하우스에는 어르신들의 안전성과 편리성은 물론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화장실입니다. 변기와 변기 뚜껑을 배색을 사용해서 어르신들이 구별하기 쉽도록 했습니다. 거울에도 블라인드를 설치해서 치매 환자들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도록 했습니다. 치매 안심 하우스는 서초구가 지난해 주민 제한 사업으로 선정된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전국 최초 안심모델 하우스입니다. 치매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께서 직접 오셔서 직접 보고 또 체험하시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가 지난해 68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치매 환자들의 편리성과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치매 안심 하우스가 치매 가정과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민 리포터 오욱순입니다. 어르신들이 이 그림을 보고 인식을 하십시오.